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리스닝을 이끌어갈 이은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니까 다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네, 다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데이원 A는 저랑 같이 문제풀 때 활용을 할 것이고 데이원 B는 과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원 A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빨갱이 26페이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데이원 B 같은 경우에는 그날 과제의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첫날 과제는 선생님 부교제를 데이원의 분량을 다수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데이별 과제로 만든 저의 과제 이름은 타임매직이에요. 리스닝은 첫째도 타이밍, 둘째도 타이밍, 셋째도 타이밍이야.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타임매직 과제를 하실 때는 꼭 기억해주세요. 아예 써버려. 노, 질, 착! 시작! 노, 질, 착! 질척거리지 말고 한 번에 쭉가는 연습을 해주세요. 타임매직 1, 50제를 풀고 한 번에 쭉 가면서 집중.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위주로 리뷰 사운드를 들이면서 틀린 문제를 선별해서 복습한다. 다시 문제 풀 때는 테스트 사운드를 활용하고 복습할 때는 리뷰 사운드를 활용한다. 결론, 윤정쌤 부교제에는 사운드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테스트 사운드가 있고 리뷰 사운드가 있다. 그래서 파일의 용량이 좀 커! 그래서 제 부교제 진도화 과제는 데이별로 압축 파일을 다 만들어놨어요. 데이1 진도화 과제 안에는 데이1의 압축 파일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테스트 사운드가 있고 리뷰 사운드가 있어. 테스트 사운드를 문제를 풀고 리뷰 사운드를 복습하고 문제 풀 때는 한 번에 가고 리뷰는 틀린 거 위주로 가시면 돼요. 틀린 거랑 애매했던 거 위주로 리뷰하고 끝! 그렇게 타임매직 1 풀고 그 다음에 타임매직 2로 간다. 다시 한 번 노 질척! 문제 풀 때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중간에 절대로 끊지 말고 한 번에 쭉 가는 연습. 모르는 건 찍더라도 절대로 끊는 연습. 절대로 끊는 건 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건 찍더라도 쭉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데이1 과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해커스 빨갱이 문제풀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페이지는 26페이지 해커스 빨갱이 진단고사 문제풀이 해주세요. 자, 준비. 네, 문제풀이잖아요. 자, 우리 수업 오늘 1교시는 파티별 골든타임 전략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거라고 했죠. 파티별로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가 있어요. 문제풀이를 제대로 워밍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 파일1은 4초, 파일2는 25초, 파일3는 30초, 파일4도 30초. 각 파트가 시작되기 전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파일1은 몇 초? 4초라는 시간이 있다. 파일1은 사진별로 4초라는 시간이 있는데 넘버원,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one in your tax book. A라는 방송이 나올 때까지 4초라는 시간이 있고 그 4초라는 시간을 하나, 둘, 셋, 넷, 세고 있기, 있기, 어기, 어기, 어기. 그걸 왜 세고 있어? 해당 방송이 나올 때 우리가 할 일은 3초간 덩어리 3개, 시작. 3초간 덩어리 3개를 잡고 1초간 오답 분석, 자리를 만든다. 3초간 덩어리 3개를 잡고 분위기를 살핀다. 1초간 덩어리 3개를 잡고 오답서고 자리를 만든다. 어, ABCD가 있는데요? 아, 이 ABCD는 우리 태커스 빨갱이 교재가 지금 진단고자 부분이잖아요. 이제 시작 부분이니까 여기도 문제풀이 편하게 하라고 만들어준 거지만 시험에서는 사실은 저런 ABCD라는 구성은 없어요. 아무런 표시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오답서고를 확실하게 해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시험지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초간 덩어리 3개, 1초간 오답서고 자리 만들고 A, 듣고 답이 아니다. B, 잘 모르겠다. C, 니가 답이다. D까지 듣고 판단하고 마킹은 하나씩 옮겨주세요. 이해하셨죠? 다음, Part 2 자, Part 2 같은 경우에는 Part 2, Direction 25초가 나오는 시간을 활용해서 사선을 긋는다. 시작 사선을 긋는다. 사선 사다리를 미리 긋고 오답서고 자리를 만들자. 질문 듣고 A, 답이 아니다. B, 잘 모르겠다. C, 니가 답이다. 확실하게 오답서고 할 수 있게끔 사다리를 긋는다. 시작 사다리를 미리 긋자. 25초를 활용해서 사다리를 미리 긋자. 이거 대기 중이에요? 왜요? Part 2는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눈으로 보이는 게 있다고요?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보인다고? 이러기, 이러기? 아니, 지금 무슨 말이야? Mark answer 잘하세요. 당신의 마킹지에 그 말하는 거잖아요. 아, 저거 보고 있으면 돼야 안 돼. 저랑 약속해. 앞으로는 Part 2 시험지에서 저 긋자 보는 거 아니에요. 후딱 사다리 긋는다. 시작 사다리를 긋고 오답서고 자리를 만들자. 알셨죠, 여러분? 자, 다음에 Part 3와 4 Part 3, Direction 안내 방송이 나올 때 대화의 첫 세트를 빠르게 스키밍한다. 어떻게 스키밍하냐고요? 중요한 내용을 압축하셔야죠. 왜냐고요? 듣기 전에 들을 것을 미리 알아야지만 들으면서 답찾기도 가능해지죠. 듣기 전에 들을 것을 미리 몰랐다면 다 듣고 뒤통수 봐줄 수 있잖아. 들을 게 한두 개 있다는 거. 제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Part 3, Direction 안내 방송이 나올 때 이 문제를 다는 못 보더라도 대화의 첫 세트 세 문제는 미리 보자. 그리고 들으면서 답 찾고 마킹 빨리 옮기고 다음 세트를 미리 준비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그 연계가 유기적으로만 쫙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69문제를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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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야? 왜요? 문제 분량이 너무 많았고 Part 3, 4의 골든 타임은 30초로 시작한다. 듣기 전에 들을 것을 미리 정한다. 어떻게 스키밍을 잘해서. 이해하셨죠? 사실은 나도 듣기 전에 스키밍을 미리 하고 있었다. 손 하고 있어도 너무 잘한 거죠. 다 스키밍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죠? 스키밍은 안 했지만 Part 3, Direction이 나올 때 디렉션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손 심지어 디렉션을 해석했다. 손 끊으면서 직독직해 따손 괜찮아 어때 앞으로만 안 그러면 되지 그죠? Part 3, Direction 안내방송이 나올 때 대화의 첫 세트를 빠르게 스키밍하자. 15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Where does the man probably work? 저기서 윤정쌤 눈에는 하나만 보여요.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세요? Where, Man, Work 라는 세 가지의 크인 빼다가 보이죠? 영화는 원래 삼박자에 하이톤이 있어요. 하이톤 말할 때는 하이톤 픽 세 번의 픽이 있다고 그 중에서도 정말 찐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로 고르자면 뭘까? 윤정쌤에게는 Man이라는 글자가 특출나게 보여요. 왜? 결국에는 남자 뭐냐고 남자 누구냐고 남자 어디냐고 지금 그 말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15번의 A At a tour agency 에서는 뭐가 찐일까요? tour B는 dental C는 pharmacy 어? 그리고 보니까 B와스의 공통점이 뭐네요? 두 개는 medical 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박세베 시작 딱딱딱 스키밍은 예고편이다 뭐라고요? 스키밍은 예고편이야 그러니까 스키밍은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는 예고편을 보면 장르가 나오죠. SF가 있고 멜로가 있고 호로가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스타일을 예고편으로 대충 감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감잡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스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15번의 B랑스는 살짝 분위기가 medical로 갔다가 갑자기 D는 뜬금없이 또 쿨이네. 그럼 제가 답일 수도 있지. 왜요? 답은 있으니까. 답은 하나다. 그럼 분명 저 중에서 답이 있긴 하겠네. 단 초긍정으로 갑시다. 우리는 답이 하나죠. 저 4개의 범주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윤정쌤이 잡은 스키밍의 전반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품사로 따지자면 명사네요. 결론 스키밍의 찐 명사 다시 스키밍의 찐 명사 스키밍의 키 명사 스키밍의 핵 명사 쿨 자 16번 같이 갑니다. 시작 Why is Dr. Sellers unavailable on Saturday? 아 요거 좀 길다. 하지만 분명 뭔 중이에요? Dr. Sellers 중요하네. 또 스키밍이 중요하네. 이러고 명사는 찐 절대 사서라고. 이해하셨죠? 괜찮아. 나 따라해도 돼. 다시 뭐라고요? 명사는 찐 절대 사서라고. 그럼 Dr. Sellers 세레데이 할 때 무조건 중요하다고. 단 Dr. Sellers 세레데이 시간이 되어야 돼. 안된대. 왜요? unavailable 시간이 안된대. 까지 갑나면 가장 완벽한 스키밍을 잡은 거죠. 결론 스키밍은 해석상 동명사 시작 스키밍은 해석상의 동명사가 완전체 완벽한 스키밍은 동사명사 시작 완벽한 스키밍은 동사명사 단 스키밍의 찐 명사 한마디로 얘랑 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게 아닐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A는 Holiday B는 Passion C는 Business 조금 약하다면 Travel Business 정도면 완벽하다는 얘기지. D는 Workshop 너무 약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workshop까지 하라는 얘기요. 결론 스키밍의 찐 명사 완벽한 스키밍은 동명사 이해하셨나요? 우리에게는 몇 초가 있죠? 우리에게는 30초라는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밍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해. 왜냐고? 미리 들을 수는 없잖아요. 미리 보는 것부터 잘하는 게 일단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마킹 얘기합니다. 제가 네 가지 세 가지 마킹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A B C 여러분들이 중에서 어떤 스타일인가 보세요. A 완벽하게 어? 여기 빈칸이 있다. C 빈칸 나는 A 스타일이다 손 B 스타일이다 손 C 스타일이다 손 자기들아 그래도 C나 하지 말자 C는 빈칸이잖아 빈칸은 죄악이야 자기들아 객관식 시험에서 빈칸은 죄악이야 뭐라도 찍는 거야 찍으면 확률이 느는데 빈칸은 절대 안 돼 아 이따가 다시 생각해야지 리스닝은 그런 거 없어 리스닝은 그 시간이 끝나면 끝인 거 절대로 나중에 생각할 수가 없다고 빨리 찍대 가장 중요한 건 답을 알고 찾는 거죠 자 답을 알고 찾을 때 A나 B중에서 마킹 스타일은 뭐가 더 효율적일까? 정확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생각하셔야죠 자 파본검사 방송이 나오고 ETS 가이드라인을 들으실 때는 마킹은 B처럼 하라고 하지만 솔까말 자기들아 B처럼 마킹하고 있으면은 시험 못 봐요 B처럼 마킹하고 있으면 사실은 문제 풀지 말아야 똑같아 아니 두 시간 동안 200문제 푸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시험 난 가보신 분들 알잖아 앞으로 마킹은 A처럼 합시다 슈슈슉 다시 슈슈슉 다시 슈슈슉 적당히 두께감 있는 연필로 슈슈슉 세 바퀴로 7,80% 차면 된다 아셨죠? 과제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형광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끝까지 과제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윤정쌤 부적 연필을 선물로 받게 될 거야 그 연필이면 슈슈슉이면 완벽한 마킹이 되지 나중에 저한테 다 받으실 거죠? 자 그러면 특기사 스키밍 들으면서 답 찾고 마킹 3개 바로 옮기고 다음 스키밍을 일단 고고 가봅시다 준비됐나요? 마킹 준비하셨나요? 시험 준비하셨나요? 넘버 원 바로 갑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마킹 마무리 하시고 차점 들어갑니다 마킹인 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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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초 마무리하신 분들은 선생님 부교제 데이원의 필기노트 준비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어려웠죠 이렇게 곱하기 2배가 시험장에서의 리스팅인 거야 그럼 진이 되게 많이 빠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리딩이 시작이잖아 그건 또 새로운 서막인 거야 거기다가 리딩은 또 시간이 75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두 문제 더 맞추고 덜 맞추고 그 차원을 넘어요 시험장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는 거야 결론 사업 중에는 정답률 올리기 과제로는 집중력 올리기 두 개와 같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오늘은 첫날이라서 진단고사로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풀었지만 이렇게 길게 쭉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아요 앞으로는 설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포 과제 타임매직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는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하셨죠 만약에 만약에 제가 앤스럴 시트를 걷어서 평균 오답률을 냈다면 아마 50개 중에서 오답 기수가 약 10개 초반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고 있고 오답 기수가 제가 지금 말한 기수보다 더 넘으면 큰일 났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시작은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 있건 더 중요한 것은 내 목표 점수까지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판단하는 거 그래서 틀린 문제를 분석하면서 왜 틀렸을까 플러스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플러스 변형 구조까지 내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단순 암기 말고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까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큰 모토는 이론은 최소화 어휘는 최대한 이론은 최소한 어휘는 최대한 하셨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부교제 준비해 주시고요 자 목표 오답 기수는요 방금 플랫도 50개에서 만약에 오답 기수가 4개 미만이라면은 이미 400 중반 이상 갈 것이고 오답 기수를 좀 더 크게 잡아서 2개미만 간다 그러면 만점을 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갑시다 자 필기노트 자 파일원의 핵심 전략이에요 파일원은 동작 표현 상태 표현을 확실히 구분한다 시작 동작 표현과 상태 표현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랑 같이 풀었던 파일원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험장 문제랑 비교했을 때 까다로운 편이에요 무난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50문제 풀면서 멘붕이 왔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8원 때문 아니었죠 근데 그게 시험장에서의 8원이 무조건 쉬워서라고는 볼 수는 없고 시험장 8원의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6문제가 다 무난한 건 절대 아니야 그에 비해서 오늘 3문제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편이었어 그럼 8원에서의 진수는 우리가 데이 2에서 겪게 될 거야 겪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8원은 다소 무난한 편이었으니 제가 패스할게요 자 그러면 예고편이에요 우리 수업 데이 2는 8원을 집중적으로 하루 동안 나갈 것인데 동작과 상태를 확실히 구분하고 각각의 발음도 구분 6년 기출로도 구분한다 우리 수업 이틀차의 핵심이 되겠어 특히 어려운 문제들은 가만히 보시면 상태 기출 무슨 기출? 상태 기출 빈출 포인트가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퍼트는요 퍼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질문과 보기에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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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성을 확실히 잡는 거예요 질문이 이러하다에 대답이 이러하다가 확실하게 연결 포인트가 있을 때만 답으로 간주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시제, 주체, 연상, 유사, 예스노의 함정 시작 시제, 주체, 연상, 유사, 예스노의 함정이 틀어진다면 그건 동사 연결성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오답률이 많이 나왔을 법한 6번부터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세한 스크립트는 문제별 스크립트는 우리 에커스 교재 뒤쪽에 있는 해설지에 있고요 제가 만들어드린 필기 노트에는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좀 더 틀렸을 것 같다 싶은 거 제가 같이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6번 기점 끝 자 다시 가봅니다 자 결론은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윤정 선생님이 파트의 핵심은 동사 우리말 동사 연결성이라고 했죠 결론 중요한 건 마이크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넥스트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임프라시브 좋다 안 좋다 인상적이다 별로다라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 서수적 포인트 우리말 동사 중요하다고 한마디로 아이디어 좋으다 마이크 아이디어 좋으다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되게 좋게 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똑같이 따라 말하게 해 볼게요 마이크 아이디어에 대해 말하는 3박자의 포인트를 똑같이 말해 볼게요 쉐도잉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한 번 더 시작 자 지금 구절을 보시면은 5번가 근처에서는 좋겠는데 말이 돼요? 안 되죠? 좋다 싫다는 감정이고 전체 다 명사고는 팩트죠 5번가 근처라는 건 뭔가 장소를 말해주는 팩트라고 결론 감정과 팩트는 충돌 시작 감정과 팩트는 충돌하는 거니까 두 개는 절대로 답의 연결고리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5번가 근처로 가면 좋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계속 갑니다 B I'd suggest a different company 한 번 더 시작 만약에 B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I suggest different idea 또는 I have different opinion 시작 I have different opinion 정도는 되셔야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I don't think so의 맥락을 가져가는 거지 이해하셨죠? 시작 갑니다 시작 한 번 더 He'll be pleased to hear that 아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아? 그 말 들으면 좋아하겠네 현강 포인트 Impressive way Pleased 하겠네 다시 Impressive way 그래? Pleased 하겠구나 라는 맞장구적 동사 연결성이 예쁘게 있었죠 평소문이라는 맥락은 다음 시간에 우리에서 6일 차를 보게 될 텐데 역질문 맞장구 솔루션의 정답 시작 역질문 맞장구 솔루션의 정답이 많은데요 그 중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맞장구 패턴을 본 거야 이거 되게 좋아 어 좋아 좋아 콜 그럼 다음 번에 이거 되게 좋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다음 번에 이거 되게 좋아 어 나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다양한 체계가 올 수 있고 기준은 무엇이다? 동사 연결성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 아셨죠? 자 다음은 10번 별 가봅니다 뭐지? 들으려니까 끝났어 옛 하고 끝났죠 자기들아 원래 예새는 아직이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옛 하고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는요 이거는 벌써 already 시작 벌써 already yet 시작 벌써 already yet 예시란 뜻이 있고 합주어 동사했어 yet 시작 합주어가 동사했어 yet 벌써 시작 합주어가 동사했어 yet 벌써 electricians가 벌써 도착했어 똑같이 have the electricians arrived yet 발음을 들어보시면 have the electricians가 아니죠 have the electricians 라고 연결이 됐어요 다시 시작 have the electricians arrived yet 자 우리가 수업 3일차가 되면 제가 어떤 발음 현상 때문에 연음이 생기고 축약이 생기고 미국 발음, 영국 발음, 호주 발음은 어떤 특성인 걸 얘기를 할 텐데 사실 분석보다는 내가 먼저 느낌을 가지는 게 되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분석하고 체계를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들리는 그대로 느끼는 거 우리가 어릴 때 그냥 우리말을 그냥 듣고 느꼈듯이 그냥 느끼는 거 있죠 똑같이 말하면서 똑같이 느끼기 시작 have the electricians arrived yet 한 번 더 시작 have the electricians arrived yet 기사 도착했어? 그럼 기준은요? 기사가 도착했어 아니면 기사가 도착하지 않았어 또는 난 잘 모르겠어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시작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와라고 동사를 내가 마음대로 연결하면 안 돼요 저거는 약간 전면구 느낌인 거예요 시작 It's a new appliance 박수, 3번 시작 딱딱딱 동사 연결성을 확실히 따진다 동사를 놓치고 명사만 잡으면 연상 오답에 빠질 것이다 동사를 놓치고 명사만 잡으면 연상 오답에 빠질 것이다 시작 첫째 연상 유사 예스 너의 함정으로 오답이 구성되니까 A 아니고 B 아니면 뭐가 답이니? 쓰겠지 시작 자기들아 지금 발음이 walk to in 해보세요 walk to in walk to in 해보세요 walk to in 뭐가 더 구려? 당연히 walk to in이죠 발음은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듣고 말하고 맛보고 즐기고 느끼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walk to in이라는 연음을 내가 직접 느껴야 되는 거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조금 전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도착했네 똑같이 시작 다시 한 번 여기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arrive 됐어 walk to in 했어 그 다음 번에 arrive 됐어 talking to 하고 있는 중이야 벌써 들어와서 그 다음 번에 arrive 했어 벌써 미팅하고 있는 중이야 돼요? 되죠 다음 번에 arrive 했어 사실은 할로빈 트라픽 하고 있어 돼요? 당연히 되죠 왜요? 그러니까 늦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바로 동사적인 연결성 이해하셨죠? 결론 동사 시작 동사 시작 동사적 연결성을 확실히 따진다 그러니까 so 왜냐면 because의 말이 붙어 답이 되는 동사의 연결성 arrive 도착했어? 응 도착했어 그러니까 미팅 중 응 도착했어 그러니까 매니저와 말하고 있어 아니 도착 안 했어 왜냐면 트라픽 때문에 라는 인과관계의 말이 되는 동사의 연결성 까지 생각하기가 너무 힘든 게 파트야 그래서 진정한 고수들은 나중에 리스닝에서 어디가 제일 어렵니? 그럼 파트와 가장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아 파트 3,4가 지금은 문제 개수가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되겠지만 3,4가 제대로 잡히고 나면 진짜 무서운 건 사실은 나중에는 파트 2가 돼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실력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억하세요 우회적 패턴 우회적 패턴 조심하셔야 돼요 뻔한 패턴 우회적 패턴 관용어 패턴이 있어 누구 담당이니? A. 산체스 곤잘레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B. I've been out of town 나는 출장 중이었거든 그럼 뻔한 패턴이 더 많이 나올까요? 우회적 패턴이 더 많이 나올까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니? 우회적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반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반은 너무 썼어 이 시험이 몇 년 틀려요 요즘은 반 넘어섰어 그래서 요즘 시험은 파트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슬픈 파트 기대하세요 계속 갑니다 자 다음 세트 11번 가볼게요 11번도 중요해요 시작 랩탑을 보지 않으라는 얘기는 랩탑이 안 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랩탑이 안 보여 시작 그러면은 셀스 퍼슨한테 한번 물어봐봐 난 잘 모르겠어 딴 데 가서 물어봐 딴 데 가서 확인해봐 전화해봐 컬 체크 파인다웃 에스 시작 컬 체크 파인다웃 에스 난 잘 몰라 하면 답이 점점 되지 컬 체크 파인다웃 에스 혼자 할 줄 알았지? 시작 컬 체크 파인다웃 에스 시작 컬 체크 파인다웃 에스 시작 컬 체크 파인다웃 에스 컬 체크 파인다웃 에스 얘 나오면 웬만한 답이야 엄청 잘 돼 왜냐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나한테 묻지 말란 얘기거든 엄청 잘 돼 나중에 펄트 할 때 보세요 계속 갑니다 14번 별 나는 워플레이스만 들었다 손 잘 들었네 하나도 안 들리는 것보다 홀났잖아 그죠? 자 근데 워플레이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은 뚜리포스는 대기 중이에요 왜냐면 뚜리포스는 끈명사 위주로 정답이 구성돼요 왜냐고? 이미 질문과 보기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얻는 게 사실은 뚜리포 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트는 되려 처음부터 내가 건설자가 되어줘야 돼요 질문과 보기를 내가 스스로 건설하면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 조우지부터 해석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결론 Live Closer가 잡혀야 되는 거야 Workplace에 대한 Live Closer가 잡혀야 된다고 이해하셨나요? 다시 갑니다 시작 참고하세요 질문이 부정이건 긍정이건 대답은 똑같아요 아니 그럼 부정은 왜 하니 왜 하냐면 내 생각에 확신을 담으려고 좋으니 보다는 좋지 않니가 좋지라는 확신을 담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생각하는 부정이란 건 부정은 확신 좋지 라는 확신일 뿐 Live Closer 하는 게 좋지 To your workplace 직주근접이 헐 좋지 Would it be nice to live closer to your workplace 한 번 더 시작 Would it be nice to live closer to your workplace 일단 질문을 제대로 잡혀야 된다 아셨죠? 가봅니다 Actually I don't mind commuting 자기들아 Actually가 들리면 답될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왜냐고요? Actually 하는 순간 반전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직주근접이 좋지라고 했더니 Actually 사실은 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에 반전이 있는 거야 I don't mind commuting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지는 않은 거야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괜찮다는 얘기지 Actually I don't mind commuting 시작 Actually I don't mind commuting 발음 Actually I don't mind commuting Actually 아니지 Actually Actually 시작 Yes but Already Actually Cancel 시작 Yes but Already Actually Cancel 하면 반전을 대비해 뭘 대비해? 반전을 대비해 이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근데 답이 되게 잘 돼 왜냐고 요즘은 반전이 대세니까 다시 Yes but Already Actually Cancel 예를 들어서 너 직주근접이 좋지? 아 나 그 직장 더 이상 안 다녀 이것도 반전이지 이해하셨나요? 또는 Actually I usually work from home 나 요즘에 그냥 재택근무하는데 돼요? 되지 한마디로 Live closer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결론 Part 2는 동사연결성으로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으니 답을 암기하지마 스킬 연구하지마 의무사만 듣보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 금물이야 진정한 리스닝의 고수는 동사연결성을 찾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지요? 여러분 자 계속 갑니다 Part 3 Part 4는 명사 명사가 짠 절대사세합니다 듣기 전 스키밍 들으면서 답찾고 마킹스에게 한 번에 옮기고 다음 스키밍을 물론 나도 하고 싶었다 손 당연히 하고 싶지 근데 자기들아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면은 우리가 지금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된다는 얘기는 그날 말이 편하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우리 말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능력 평가를 안 보는 거야 왜냐고 볼 필요가 없거든 외국어가 불편하니까 외국어 시험을 보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불편한데 어떻게 이게 다 돼?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실력을 올리고 더 스코어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만난 거야 왜냐면은 그 과정을 당기기 위해서 만난 거지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을 좀이라도 잘 견뎌내시고 매일 꾸준히 꾸준히 제가 정해드린 분량대로 잘 이 악물과 한 달간 꾸준히만 따라와 보세요 분명 점수가 보장을 할 거야 그리고 찍는 건 죄악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풀 때는 분명 실수하는 게 생겨요 그건 만점자도 마찬가지다 도미노가 생겼을 땐 노 질척 노 질척 과감히 찍고 바로 다음 스키밍 시작 노 질척 과감히 찍고 바로 다음 스키밍은 능력이다 그건 죄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야 시험 준비하실 때 아셨죠? 그리고 찍는 분량을 계속 저랑 같이 줄여 가셔야지 알고 푸는 문제가 많아져야 되는 거야 점점 더 아셨죠? 자 그러면 다들 펜 한 번 들어보세요 가꾸로 들어보세요 테이블을 탁 치세요 테이블 탁 펜 탁 펜으로 탁 치면서 저에게 정답의 타이밍을 알려줘요 저 첫 세트 스크립트 안 보여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디서 정답을 찾았는지 펜으로 탁 쳐주세요 펜 탁 영어 아니다 펜으로 탁 치라는 거다 선생님 펜 탁이란 단어가 사전에 없어요 그럴까봐 내 한 얘기야 펜 탁 쳐달라는 얘기야 아셨죠? 자 남자가 왜 덴 턴이고 닥터 셀러 왜 시간 안되고 남자가 무엇을 요청할까에 집중해서 답을 찾자 펜 탁 준비하셨나요? 시작합니다 이 느낌 이 느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대? appointment with doctor 다시 appointment with doctor 그럼 이건 지금 의료진과의 예약을 의사와의 예약을 원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병원 쪽으로 가셔야지 참고로 brace 라는 건 뭐냐면 입안에 끼는 이 교정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브레이스 원래 브레이스라 감싸는 거요 그 의료계에서 브레이스 하는 건 그거는 이제 교정을 말하는 건데 오늘의 토입 빈출복합 교정틀 하고 공부할 일이 없잖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안에서 생각하시는데 아 지금 분위기가 좀 병원 쪽이다 콜? 계속 갑니다 I was wondering if I could schedule it for Saturday morning 자 스케줄을 schedule 이라고 발음했고요 Saturday 하는 순간 우리는 빨리 내려갈 준비를 하자 아! 뭐라고요? 이럴 줄 알았지 닥터셀러는 시간이 돼 안 돼? 닥터셀러는 시간이 돼 안 돼? 안되지 왜냐고? 베이케이션이잖아 베이케이션, 할러데이, 파란 프레이즈가 됐네 이해하셨나요? 들으면서 답 찾기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진짜 고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론 듣기 전에 스키밍 들으면서 답 찾기 일단은 이 과정이 먼저 되셔야 되고요 효과적으로 스키밍 앞쪽을 보세요 앞쪽이 되게 비슷하죠 팁 앞쪽이 비슷하면 뒤쪽이 포인트 앞쪽이 똑같으면 뒤쪽이 포인트 시작 앞쪽이 똑같으면 뒤쪽이 포인트 앞쪽이 똑같으면 뒤쪽 새로 시작 앞쪽이 똑같으면 뒤쪽 새로 결론 홀로 데이 페이션 비즈니스 워크샵 앞쪽에서 뭐 있겠지 가장 가까운 걸 찾아라 쿨!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분명 남자가 요청하는 소리가 있을 거야 뭐라고요? 앞으로 성우가 올쏘 하면 올쏘 이렇게 들으셔야 돼 올쏘 이렇게 들으시라고 성우가 올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왔다 뭐요? 요청의 신호가 나온 거야 다시 나빠 성우 나빠요 숨을 안 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우는 분명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남자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다? 결국에는 시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결론 명사가 찐 절대 사수한다 끝명사는 핵 절대 사수한다 명사는 찐 끝명사는 핵 절대 사수하고 그림에서 답 찾기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앞으로 청력은 계속 올라야죠 바로 1, 2, 3, 4로 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요 계속 길어질 거예요 계속 저랑 같이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서 입체 쉐도잉으로 청력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청력이 늘어나는 것만큼 정답률을 올리는 연습을 더 빨리 같이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말인데요 간디 페레지가 되었다 펫프가 되었다 결론 스키밍 잘 잡고 시그널 잘 잡고 펫프 잘 챙겨서 정답률을 더 올려라 우주 구주 겐유 플리즈 시작 우주 구주 겐유 플리즈 시작 우주 구주 겐유 그래 주실래요 하면 요청이지 시작 어때? 혼자 있는데 시작 우주 구주 겐유 그래 주실래요 이거 온라인클래스의 장점 같은데 내가 시키면 안 할 거 아니야 혼자 해 우주, 우주, Can you please? 그래 주실래요. 무조건 집중하셔야 돼요. 결론, 스키밍 잘 잡고, 시그널 잘 잡고, 페프 잘 챙겨서 정답률을 더 올려라. 이해하셨죠? 계속 갑니다. 100% 다 듣지 않고도 만점 가능. 학원이 잡아준 제 모토예요. 선생님 소개란에 가보시면 있어요. 저는 만점 배출자는 상당히 많은 강사예요. 그런데 만점이라는 점수가 완벽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점이라는 점수는 준비를 잘했다는 걸 말아주는 거죠. ETS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었나요? 잘 준비했나요? 라는 묻는 기준은 있는 거예요. 그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소개란을 보고 수업을 들었다. 손. 100% 다 듣지 않고도 만점 가능이라는 모토를 보고 왔다. 손. 듣지 않고 만점으로 잘못 보고 왔다. 손. 제가 듣지 않고 만점은 좀 힘들지만 100% 다 듣지 않고 만점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원하는 바를 들으셔야지. 듣기 위해 듣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지. 듣기 위해 듣는 건 아닌 거죠. 원하는 걸 듣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계속 갑니다. 자, 다음 세트가 또 쉽지 않았어요. 18번 Where? 어디니? dining restaurant, recycling 재활용, grocery 식료 품종, plant는 공장. 중에서 과연 어딜까? 펜탁 시작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factory. 다시 끝명사는 찐. factory. factory, plant. 덕후기는 manufacture. 시작. factory, plant가 들렸죠? 그러면 그거는 manufacture까지 생각하셔야 돼. 자, 지금은요. factory, this factory가 들리고 plant로 갔죠. 더 크게는요. 시험은요. plant, factory, manufacture. 시작. plant, factory, manufacture고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당근 패키지, 캐럿을 패키싱하는 곳이에요. 그럼 당근 포장하는 곳은 공장이지. 공장은 제조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Okay, Jed. As part of today's training, you're going to be working in the quality control section of this factory. This factory에서 일을 하게 될 거야. Quality control section이 일을 했는데 우리가 줄여서 QC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조 단위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마지막에 포장이 끝나고 품질 관리하는 곳이에요. 보통 거기서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관리해서 품질이 나쁘면 다시 버려. 폐기 처분해. 아니면 포장을 다시 하거나. 보통 그런 과정이 생겨요. New bags of carrots are being packaged here. 아, carrots package가 여기가 되는구나. New bags of carrots are being packaged here. 네, carrots being packaged라는 표현을 들었으면 너무 잘한 거고요. As they move down the assembly line, you'll be looking for problems with the packaging. 네, 지금 여러분 계속 패키지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지금 포장이 되게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남자가 블루 카트에 뭘 넣어야 되냐고 우리는 저기에 집중하셔야 돼. 왜냐고 질문이 적으니까. So, what will I be doing with the defective packages? Do you see the blue cart over there? 어머, 뭐가 들렸죠? 깜짝 놀랐지? 지금 놀라야 돼. 왜냐면 블루 카트가 질문의 포인트인데 제 말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다시. So, what will I be doing with the defective packages? 그럼 package의 defective, 포장이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더니 Do you see the blue cart over there? 어, 저기 저쪽에 블루 카트 보이니? 라고 그때 저 얘기가 나온 거죠. You'll be taking unsatisfactory packages off the assembly line and placing them in that cart. 아따, 언니가 지금 말이 되게 거짓. 시험보다 지금 문장이 좀 긴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 해커스 교재가 시험보다 전반적으로 나뉘는 게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해커스 교재로 준비를 하면 시험이 되게 쉽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해치면 unsatisfactory package는요.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들었어요? unsatisfactory package. 들었어요? 어셈블리 라인, 조립 라인에서 얻은 unsatisfactory package는 이 블루 카트에 넣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포장이 이렇게 이쁘면 괜찮은데 아니면 여기다 버리라는 얘기지. 이해하셨나요? 계속 가봅니다. 그러니까 베이직하구나. 일이 좀 쉬워 보인다. 그래서 앤더슨,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또 다른 기회가 있죠. 빨리 답하셔야 돼. 결론, 19번은 맞추면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페프가 됐잖아. 페프는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페프는 공부하는 거. 페프는 청력을 넘어선 거야. 페프는 공부하는 거야. 페프는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데이2가 가기 전에 제가 게시판에 페프 카드라는 컨텐츠를 올려드릴 거야. 페프는 따로 공부해야 돼. unsatisfactory, defective는 결국에는 fact-fault이라는 건 공부하셔야 되는 거. 근데 20번은 저건 단순 청력이죠. 미스터 앤더슨이 왔을 때 디비전로 듣고 답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셨나요? 네. 자, 다음 세트. 자, 또다시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어요. 자, 21번은 무난히 찾았겠지만 22번은 쉽지 않았죠. 팁! 따옴표는 따옴표의 해석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따옴표를 왜 말했나? 앞뒤 감정. 이 따옴표를 왜 말했나? 앞뒤 정황. 결론, 따옴표 직전 직후에 답이 있다. 시작. 따옴표 직전 직후에서 답이 있다. 자, 펜탁 시작합니다. 크레딧 카드가 Charged twice 두 번 긁혔대. 두 번 긁혔대. 이거는 완전, 그러면은 5만 원짜리 샀으면 10만 원 긁혔다. 그죠? 큰일 났어요. 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네. 결론, 지금 이 말을 했던 것은 크레딧 카드 Charged twice라는 게 지금 처음 발견된 문제예요. 이미 발견이 된 문제라는 거. 이건 이미 ago, 이미 before, 이미 already라는 정황이 잡혔고 정황 추론상 답절되는 표현을 정리할게요. 그런 적이 이미 있다, 없다를 구분한다. 시작. 그런 적이 이미 있다와 없다를 구분한다. 네, 시험은 준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따옴표 문제는요. 확실하게 저랑 같이 우리 수업 7일차에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따옴표 직전 직후 감정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좀 다소 어려운 스타일이었죠? 자, 일단 이거 알아주세요. 그런 적이 이미 있다, 없다. 시작. 그런 적이 이미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구분하자. 자, 계속 갑니다. 다음 세트. 네,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팁. 여자, 남자 플러스 제3자가 또 나오면 이거는 남녀 플러스 한 명 더니 3자 대화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99.99%는 이거는 3자 대화인데 중요한 건 남녀 대화건 3자 대화건 프리법은 똑같아. 그냥 여자가 정말 하는 순간 여자가 정말 아니면 정말 아니면 정말 다양한 바람이 나올 건데 여자가 정말 하는 순간 무조건 그건 24번인 거야. 왜요? 질문에 답하는 거니까. 결론, 명사는 찐. 절대 사수를 일단 하자. 자, 펜탁 시작합니다. 자, 펜탁 시작합니다. 뭔가 비슷해요. 여러분, 반드시 미리 봐야 되는 게 적어도 질문을 꼭 봐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지금 여길 놓친단 말이야. 아셨죠? 다시 한 번? But do you know if Jamal Jamal 이랬잖아. 발음도, 이름도 되게 구려. Jamal, 잠바도 아니고. 정말. 네, Jamal이 beach house를 rent했어? Yeah, he took care of it. Took care of it. 한마디로 먼저 rent했어. All we have to do now is figure out how we want to spend our time. 그럼 이제 우리는 activity를 spend time을 어떻게 할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 I plan to go online. 어? 온라인에서 Look up some famous beaches that we can check out while in Florida. 결론, 플로리다에서 유명한 해변 뭐가 있는지 좀 볼라 그래. 한마디로 갈 거리를 좀 생각하려 그래. Famous beaches. Attraction. 관광템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유명한 장소. 유명한 관광지. Attraction. 유명한 관광지. Tourist attraction. Historical attraction. attraction. 관광 명소를 꼭 챙겨두세요. Attraction. 유명한 관광지. 시작. Attraction. 유명한 관광지라는 단어도 페프 카드 콘텐츠 중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 페프 카드 콘텐츠. 꼭 단어도 받으세요. 자, 계속 갑니다. 다음 세트. 다음 세트. 다음 세트는 아주 그냥 찐으로 중요한 내용이네. 파이트로의 대화의 80%는 남녀 간의 대화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 들려요. 문제점은 크게 브라블럼 5개 시장 돈 결제. 시간, 장소, 돈, 결함, 재고의 문제점. 시간은 많아서 문제, 없어서 문제? 없어서 문제지. 장소는 좁아서 문제지. 돈은요? 남의 일이 아니지. 결함은요? 맨날 고장이 나는 거야. 재고 지금 다 팔린 거야. 결론. 시간, 장소, 돈, 결함, 재고의 문제점. 시장, 돈, 결재, 시간, 장소, 돈, 결함, 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함의 문제가 생겼을 때 wash machine의 waking up. 물이 이렇게 새면은 그거는 appliance가 malfunctioning malfunctioning. function의 문제가 생겨서 malfunctioning 한다. 우리 세탁기가 처음엔 잘 되더니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담원이 뭐라 그럴까요? 1번 꽃이다. 2번 기술자를 불러주마. 당연히 뭐가 정상이야? 소셜패스 느낌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럼 당연히 기술자를 불러주겠지. technician repair person PEP. 기술자를 불러줄 테니 could I verify your harm address? 집주소 확인을 해봅시다. 집주소는 뭔데? 나의 개인정보지. 결론. 집주소는 개인정보로 PEP.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로 PEP. 나의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로 PEP. 결론. PEP는 상호연관성을 찾는 것이다. 동의어가 아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PENTA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컨텐츠예요. 처음엔 잘됐대지. 그럼 나중엔 당연히 잘 안되는거지. for a few weeks but water started leaking out the side when I used it yesterday. water leaking out. 무조건 결함이다. My function. I'm sorry to hear that, sir. It's still under warranty. So I can send someone to your house to fix it. 28번 PENTA. That's great. I'll be here all day tomorrow. Okay. One of our technicians will arrive at your place at around 2 in the afternoon. 28번 재다짐. Could I verify your home address, please? 집주소 좀 줘봐 하고 끝났지. 그럼 먼저 남자가 할 일은 집주소를 줍니다. 다음 일을 할 일은 집주소라는 정보가 주어진다. 콜. 참고. 도익은 인포를 좋아해. 개인정보 정보. 중요한 정보 정보. 문서 정보 정보. 각종 인포메이션이 오가면서 끝. 상거래 회사에서 답잘되는 펩프. 인포메이션. 등장빛이 어둡다고 되게 쉬운 단어라서 답을 잘 못 찾는 펩프 중에 하나예요. 알아주세요. 계속 갑니다. 다음. 남자 걱정은 시장 돈 결제. 프라블람 다섯 개 뭐가 있었지? 시장 돈 결제. 시간, 장소, 돈, 결함 최고의 문제점. 중에서 우리는 케이터링인데 와인이 늦어서 문제면은 Delivery late의 문제인 거지. 그건 시간의 문제인 거지. 팁. Supposed to. 시작. Supposed to. 시작. Supposed to arrive가 들렸다. arrive 안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100% 그럼 그건 늦은 거야. Supposed to. 그러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안 된 거야. 펜탁. 다시. 모든 게 스케줄이 되어 있니? 그럼 상대방이 1번 응 이라고 할까? 2번 아니라고 할까? 거의 100% 아니라고 할 거야. 왜냐고? 스케줄 제대로 잡혔니? 응. 어 땡큐. 잘 됐네. 넘버 원.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30번. 31번 페프. 자, 와인은 그렇게 됐고 음식은 준비가 됐어. 술과 음식이니까. 그죠? 음식은 이제 setting up을 하려고 해. 차리려고 하는데 남자가 동의한다는 건 팁. 여자가 제안한다. 시작. 여자가 제안한다. What do you think? 제안하는 게 있어야지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couple of buffet stations at either end of the room? 방 either end of the room. 끝쪽에다가 buffet station을 양쪽에다가 세우는 게 없대. Rather than just one. 하나보다. 여러분. 여러분. 결혼식장. 뷔페 줄 서 있을 때 한 줄이 좋아? 두 줄이 좋아? 100줄이 좋아? 다행히 줄이 뷔페 음식 줄이 많을수록 줄을 덜 서져.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다? 웃고 있지? 이 사람들은 울고 있는 거야. 내가 좀 전에 그려온 거거든. 한 줄이니까 지금 너무 줄이 길어서 울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잖아. 한마디로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couple of buffet stations? 뷔페 줄을 커플 업 두 개로 세우자. 방 양쪽에 하나 보다라고 여자가 제안을 했고 남자가 동의로 한 것은 결국에는 뷔페 줄을 더 설치하자. 고운 거지. 아 어려운 패프였다. 이해하셨나 여러분들? 스테이션이라는 건 기지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상차림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반적으로 제가 설명해 긴 문제들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에는 들린대로 안 나왔다는 거지. 자 계속 가봅니다. 도표가 끼어 있을 때는요. 꼭 이렇게 하세요. 루켓더 그래픽이 걸릴 때만 도표와 연계한다. 시작. 루켓더 그래픽이 걸릴 때만 도표와 연계한다. 선택지의 대조선에 초집중. 시작. 선택지의 대조선에 초집중이라. 왜냐고? 아니 루켓더 그래픽인데 여기서 끝날 거면 도표가 말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왜 넣냐. 뻘쭘해 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선택지와 연계되는 이 정보에 초집중하는 게 진짜 도표 문제 잘 푸는 거지. 근데 이건 있다. 처음에 얘 말한다고 얘 바로 듣고 연계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최종 선택하는 숫자를 듣고 답하셔야 돼. 아셨죠? 자 펜탁 시작합니다. 펜탁 둘 다 말했죠? 아직 답하지 마란 얘기죠? 하우에버가 주인공이야. 걔가 최고래잖아. 귀하란 얘기지. 한마디로 이렇게 연계를 하란 얘기인 거야. 한마디로 언니가 그거 탄다는 얘기죠?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언니가 할 일은 뭐지? Change dollar exchange currency Currency는 화폐란 뜻이 있으니까 배포된 거지. 콜? 계속 갑니다. 파트 3이건 파트 4이건 도표의 프리법은 똑같아요. 선택지의 대조선에 초집중 선택지의 대조선에 초집중이라. 자 여기까지 파트 3이었고 파트 3의 글의 흐름은 결국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끝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리고 파트 4는요. 제가 유일하게 유형별 정리를 강조하는 파트가 될 것인데 메시지 공지 방송 연설 광고 투어 시작 메시지 공지 방송 연설 광고 투어라는 이 흐름에 따라서 글의 성격이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36번의 방송 테마라는 것은 인터뷰 할 거예요. different stars를 TPP showbiz cafe 라는 표현에서 하는 거 different stars와의 인터뷰가 있다. 그럼 그건 방송 테마야. 교통방송 날씨 방송 게스트 방송이 주가 되는데 그중에서 게스트를 소개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은 36번 펜탁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준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방송 테마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award-winning actor 세바스티 머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미 award-winning actor 라는 답의 단서가 먼저 들리고 질문이 거꾸로 갔죠. 단 시험 문제들은 99%는 질문이 먼저 들리고 답이 나중에 들려요. 결론 시험은 질문답 시작 시험은 질문답 앞으로 우리 빨갱이는 답 질문 구조를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빨갱이가 좀 더 어려운 구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험은 이런 구조는 잘 없다. 매회 한두 문제 정도만 있다. 계속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다 들리지 않는 거에 대한 괴로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거 지금 다 들리면 제가 시험 볼 수 있는 시험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지금 다 들리면 원어민이라는 얘기야. 뭐라고요? 하지만 이거 놓고 듣자. 다시 스테이 튠 스테이 튠 채널 고정하세요. 방송 테마 3번을 부르는 신호예요. 스테이 튠 채널 고정하세요. 트라픽 빨리 답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셨죠? 스테이 튠 채널 고정하세요. 방송 테마 핵심이에요. 다음 테마는 전화 메시지로서 전화 건 이유를 꼭 묻는다. 고마워. 그라티튜드 시작 고마워. 그라티튜드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상당히 잘 나오는 패프 꼭 기억해 주세요. 각종 종이는 다큐문 시작 각종 종이 문서는 다큐문 미안해 내 일을 못해줘서 네가 대신해줘서 너무 고마워. I couldn't conduct my tour 내가 투어 가야 된데 내가 투어를 수행하지 못해서 miss my shift 내 근무 스케줄을 miss 했어. 왜냐면은 내가 트래부 비자를 get 해야 됐거든. 트래블 비자는 트래블 다큐멘트다. 파스포트도 트래블 다큐멘트다. 윤정성이 뭐라 그랬지 페프는 청력이 아니야 페프는 공부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안 들린다고 고민할 게 아니라 페프는 공부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펜탁 시작합니다. 39 어렵지만 이건 페프예요. visa is document 파스포트다큐멘트고 파스포트다큐멘트예요. 한마디로 너가 나 대신 이렇게 투어해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 그 말을 했던 거지. 그래서 선물 줄게 있다고 말하고 끝난 거야. 그게 41번이었던 거지. 전환적인 전화 메시지로서 내가 누군데 왜 전화했냐명이 중요한 구조이다. 자 그러면 다음 세트 가볼게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구조로서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고객 상담원들에게 우리 제품인 게임계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세요. 2주간 배우세요. 2주라는 시간이 빡센 것 같지만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라는 이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을 묻는 게 44번 문제였던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2주라는 시간이 상당히 reasonable한 네드라인이에요. 라는 그 사람의 주관성이 있었던 문제예요. 자 펜탁 시작합니다. Welcome to Telmax's Monthly Employee Workshop. Today we will discuss effective ways of dealing with customers over the phone. Customers over the phone. 그래서 출연건데 이 사람들은 아시스트 상담원들이구나. On Wednesday Dennis Carson a product developer from Telmax will visit your office and teach you how to use the mobiplay game console. 네 43번 답이 나왔죠. This is our latest product. You'll be given 2 weeks to 2주 줄게 Familiarize yourself with all of the functions of the device. Function, 디바이스의 펑션을 익히는 데 2주 줄게. 여기야. 다시. 요거 잡으셔야 돼. 이렇게 뜸들이는 구조가 다운 표처럼 앞뒤에 있으면 되게 중요해요. 너 2주면 되게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시작!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에 자기 생각에 암 내 생각엔 말이다. 내 생각에 문제가 아니야. 한마디로 이 사람 생각에는 2주라는 시간이 괜찮다. 한마디로 시간에 대한 이 사람의 주관성을 찾으라는 거.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한 거 말고 내 생각에는 2주면 괜찮아. 따운 표에 비밀이 있는데요. 따운 표는요. 그 따운 표를 왜 말하나 그 사람의 생각을 묻는다. 시작! 따운 표를 왜 말하나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생각 감정이 포인트이고 우리 수업 7일차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리스팅에서 3,4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딴 표 추론의 핵심을 공개할 거기 때문에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딴 표가 가장 좋아하는 정답은 Concern We are sure 두 가지가 있다. 시작! Concern We are sure 두 가지가 있다. 네 생각에 2주면 빡센 것 같지 네 생각엔 Concern이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It shouldn't be a problem 내 생각엔 그건 걱정가리가 아니라 그거는 안심해도 될 것 같애라는 리어쉬어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리어쉬어 Don't worry 리어쉬어 Do not concern 시작! Don't worry 리어쉬어 Do not concern 의 느낌이 있으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시험은 준비하는 거예요. 따운 표를 왜 말하나 감정 시작! 따운 표를 왜 말하나 감정을 캐치해서 기존의 시험에 나왔던 따운 표의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지금은 그중에서 그냥 얘가 나왔을 뿐인 거예요. 다음번엔 그게 이렇게 바뀌어도 답하셔야 돼요. 왜냐고 얘가 더 많이 나오거든. 얘 한 번 나오고 얘는 일곱 번 나왔어 그럼 얘가 더 중요하지. 아셨죠?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세트 가볼게요. 펜타 다음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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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나 로건 우리의 패션 매거지인 새로운 아트 디렉터 딱 보시면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없어. 시험 문제든 쉬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그냥 수업 중에는 어려운 문제의 분량을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거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냥 수업 중에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분량이 더 큰 것뿐이에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의 절반은 이상은 그냥 들리는 대로 들려. 그냥 들리는 대로 답이 나온다고. 단 질문을 확실하게 가두리를 하고 들으셔야지. 이제 계속 갑니다. 그래야지 쉽지. 일단 스키밍 들으면서 답 찾기. 왜요? 일단 스키밍을 해야지만 도표에 대한 대비를 하죠. 그리고 도표는 우리 수업 8일차 핵심인데 막대 도표는 숫자가 중요해. 숫자도 중요하고 최상급도 중요해. 기술사수 비교 최상 변동의 폭 시작 기술사수 비교 최상급 변동의 폭이고 시험은요. 최상급을 제일 많이 냈다. 오늘 정답의 단서는 10밀리언 달러라는 숫자를 듣고 이렇게 거쳐서 답하는 문제였지만 이 부분은 10밀리언 달러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찐별은 The most The best The highest 최상급 The most The best The highest 최상급을 들려주고 얘가 제일 높지 예답하는 거야. 제일 낮아 예답하는 거고 올리티에 쓰는 그런 문제를 제일 좋아한다. 결론 수업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틀리고 맞추고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요즘 시험이 좋아하는 정답의 세 개를 여셔야 되는 거야. 펜탁 준비 오늘의 마지막 펜탁 준비하셨나요? 시작합니다. 답 4 clothing collection 내려가란 얘기죠. 왜요? 질문에 답하려고 듣는 거다. 그것만 절대 잊지 마세요. 답 10 어떻게 마켓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develop plans까지 이쁘게 펜프가 되었구나. 결론 스캐밍 잘 잡고 시그널 잘 잡고 시그널 잘 잡고 그 다음에 펜프 잘 챙기기가 파트 3, 4의 최고 전략인 거야. 쉐도잉은 파일 1부터 파일 4까지 계속 중요한 거고. 아셨죠? 이렇게 해서 장장 우리 90분 이상의 긴 수업을 1분은 골든 타이밍 잡기로 문제풀이 집중하기. 2분을 파티별 리뷰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따라서 어떻게 정답률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어요. 긴 수업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깐 다들 펜을 내려놓으시고 주목해주세요. 우리 목표를 잡고 시작합시다. LC는 45분간 100문제를 완벽하게 다 수화를 하시면 495점 만점이 나와요. 그럼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만점이다 손. 450 이상이다 손. 아직 사실 나도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정리를 잘 못했다 손. 무조건 450 이상은 다 정하셔야지. 우리가 850 이상이 되기 위해서 만났으니까 LC 490 이상은 해야지. 왜 그래야지 안전 마진이 붙는 거니까요. 그죠? 아마 대부분이 현재가 지금 700점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러한데요. 700점대의 점수가 350, 350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LC가 더 높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LC가 400이다. 그럼 LC는 300이라도 나오는 건 700이죠. 우리는 항상 총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총점이 꼭 나눠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LC 요만큼 받아야지 LC 요만큼 받아야지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총점을 어떻게 올릴까를 생각해 주세요. 자, 850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LC가 450이 나왔다. 그러면 RC는 몇 점이 나아야 되죠? RC는 그러면 400 이상이 나오면 되는 거야. 자, 내가 목표는 850을 잡았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LC가 본의 아니게 만점이 나오는 바람에 나는 900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900이 넘기 위해서 LC가 만점이 나왔네? 그럼 RC는 몇 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405점이 넘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RC에서 갭 매우기를 통해서 450, 470 이상 계속 가게 되면 내 점수는 헐헐 날아가는 거죠. 그 어디에도 내가 나를 이길 자가 없어. 완전 무기란 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목표는 크게 잡읍시다. LC는 무조건 450 이상. 자, 일단 LC가 400 이하인 경우에는 5닷 개수를 20개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생각해주세요. 100문제 기준으로 5닷 개수가 20개 이하가 됐다. 그때는 10개 이하로 줄여주시면 400 중반 이상 간다고 생각하시고 5닷 개수가 10개 이하가 되었다. 그러면 5닷 개수를 3개쯤으로 잡아주세요. 3개 언저리로 가겠다. 3개 언저리다. 그럼 나는 몇 점까지 가능할까요? 만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점은 꼭 다 맞아야지만 만점은 아니에요. 잠깐 지금 제가 하는 말에서 여러분들 느껴지는 바 토익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토익은 상대평가의 성격이 있어요. ETS가 한 번도 점수체계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공개한 적은 없어. 답답해서 제가 하나씩 다 틀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 자, 우리 자기들은 이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보수적으로 내가 잡은 거야. 이 안에 들어갑시다. 결론 일단 수업을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무조건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 절 만났으니까 점수는 무조건 오를 거야. 단 이만큼 오를지 이만큼 오를지는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수업 잘 듣고 수업 잘 듣고 수업 후 과제도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서 매일매일 과제했다 꼭 표시해 주세요. 앤솔 시트에 있는 과제 분량은 꼭 끝내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꾸준히 꾸준히 열심히 과제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셔도 되고 스티커 없어서 공부 못하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 색연필로 칠하셔도 괜찮아. 우리가 언젠가는 다 같이 만나는 날 저에게 이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는 분들에게는 저와 함께 악수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드릴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야. 악수 속에 오가는 연필 보이세요? 이 연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690을 990으로 만들어준다는 윤정쌤 부적 연필 이 부적 연필을 부적 샤프로 업그레이드 해줄 거야. 한 번만 클릭하면 그의 시험 다 봐. 아니, 한 번만 보세요. 이왕이면. 아셨죠? 다 저한테 받으실 거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 점수 잡는 해커즈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